김종국 기아감독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제목으로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지난해 3월 프런트 수장이었던 장정석 전 단장은 소속 선수였던 박동원과 bfa 단연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암시하는 단어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검찰은 kbo가 수사에 의뢰한 장정석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김종국 감독의 배임수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국 감독 사태는 28일 불거졌는데 구단이 김종국 감독이 수사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김종국 감독은 이미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상태에서도 구단과의 면담에서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감독이 정확히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었고 금품수수 관련으로만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장정석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사건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검찰이 김종국 감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단순히 뒷돈 요구를 한 것이 아닌 박동원 사건 이전에 다른 뒷돈 요구에 응했던 일이 있었고 장정석 전 단장이 현금을 받은 이후 김종국 감독에게 건넨 것으로 장정석 전 단장 부임 이후 이런저런 FA건과 트레이드건을 봤을 때 실제로 돈이 오고 갔을 법한건으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이 중 2022년 4월 키움과 기아에 박동원 트레이드가 가장 유력하며 이때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박동원을 받는 대신 김태진과 현금 10억 신인 2라운드 지명권을 줬습니다. 예상을 해본다면 현금 10억을 건넨 것을 페이백으로 돌려받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야구계에서 만연해 있는 뒷돈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만 않았지 대부분의 구단들이 이런 식의 뒷돈이 오고 갔던 것은 아닌지 또한 심재학기아 단장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 부호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정석 전 단장이 뒷돈을 요구했지만 박동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신고를 했지만 누군가는 단장에게 돈을 줬고 이 돈의 일부가 김종국 감독에게까지 흘러들어간 것을 구단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현직 프로야구 감독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었고 현재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된 마당에 김종국 감독을 단순히 직무 정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미 기아 구단에서 후임 감독을 물색하고 있겠지만 이 또한 시즌 준비에 돌입한 구단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아 구단에서의 입장 발표에는 수많은 의혹이 있었고 김종국 감독은 결백하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독의 거짓말의 구단이 노란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현재 상황의 혐의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으로 김종국 감독의 경질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 구단에서도 후임 감독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